인천시의 공시지가가 전년 대비 4.11% 올랐습니다. 인천시는 10개 군구에 대한 개별 공시지가를 29일 결정 공시했는데요. 지역별로는 부평구가 5.85% 올라 인천 10개 군구 중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. 5.47%가 오른 계양구는 2위를 차지했는데요. 부평구의 경우 GTX-B 노선의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와 7호선 연장 이슈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됩니다. 계양구의 경우 계양테크노밸리의 신도시 지정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.